자기랑 때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아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지어있는 아비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주이니라 하더니 호령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지급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두 마루가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많아내 이제 베를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다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비를 찾아서 봉우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비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몰락되었대 다같이 듣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서 일으켜서 생각하느라 목자들은 자기들이 그들에게 영광과 같이 그것도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사하여 말하느라 아멘 여러분 조용히